디지몬스토리 사이버슬루스 헤어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방종을 하고 제가 그거 특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조사나 개발이면 능식 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능력치가 골고루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사형이 누구니? 조사형이 어디 보자 누구니? 내구형 지력형 조사형 있죠? 조사형이 골고루 올라가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4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저의 파트너 공능력이 56이 플러스가 됐죠 빨리 파티 멤버에 넣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지능을 올려야 되는 파닥만 빼고 다 올려놨습니다 지능 쪽 특화되어 있는 진화도 할 수 있겠네요 진화를 하면 하나 빼야되나? 캐라몬 들어오고 캐라몬을 뭘로 진화시키려고 했지? 똥으로 진화시키려고 했나? 20레벨에서 이걸로 똥으로 진화시키려고 했네요 1레벨 남았네요 토이 야구문부터 하겠습니다 우정 끝까지 우정 아이템으로 올리겠어 제가 또 이제 보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노키아의 이상한 사탕 이제 쓰면 없어진다는 게 뭔가 좀 아쉽네요 영탕점 고글 어테치 외이겠습니다 우리 파트너한테 외겨야죠 토이 야구몬 우정이 맥스가 됐습니다 저 사실 오랜만에 킨거라서 저번화 영상 제꺼 보면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거 쿠롱 2로 가면 되더라구요 그레이몬으로 진화하죠 토이 야구몬 진화 그레이몬 이 녀석을 궁극체로 만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재능 20이 필요하거든요 20이 필요해서 이제 워그레이몬을 진화시켰다가 이제 다시 내리고 어느정도 키우다 내린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만들어본 듀쿠몬 쪽으로 갈 생각인데 길몬으로 타서 재능 20을 바로 안 찍힐 수 있으니까 한번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켰다가 한번 빼야겠네요 민첩과 방어력 뭐 이 정도는 갖고 있겠죠 뭐 굉장히 세게 진화했습니다 얘네는 파당몬도 그렇고 레드롭을 열심히 해야겠다 쿠롱 2였죠 쿠롱 아 언더쿠롱이었나 그냥 쿠롱이 아닌가 잠깐만요 그냥 쿠롱이 같은데 우리 리더 완전체죠 나보다 훨씬 세다 그러면은 잘 기어야겠다 내가 괜히 개기면 안되겠다 그레이몬이 되게 똘망똘망하게 귀엽게 생겼네요 뭔가 이 아구몬 계열에 약간 이제 외모 버프가 들어갔나봐요 약간 좀 이제 귀염귀염하게 변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메탈 그레이몬만큼은 좀 멋있게 만들어주지 검은색은 좀 이제 무섭게 만들어주고 주황색 애들은 좀 귀엽게 만들고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그럼 너무 호불호 갈릴까봐 그랬나 빨리 올라가죠 근데 열 수 있나 월크랙 이거야 뭐 사이버 슬로스에서도 있던거니까 1레벨 정도는 열어주네요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되지? 메모리 딱 적당하네 올라가자 똥은 좀 메모리 안 먹을거 같으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지? 메모리 칩 같은게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 크롱이는 기존에 이제 사이버 슬로스랑 같은 지역이죠 하나도 안다르네요 아이템 파밍하면서 어 저쪽 막혀있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 허락맞고 돌아다니는거야 아 뭐 길만 걸어다니면은 아 어떻게 슬라임 두마리 데리고 덤빌 생각을 하냐 메가파이어 보여줘 보고싶어 메가파이어 좋습니다 어 레벨업 많이 된다 깜몬 됐고 케라몬도 이제 빨리 똥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데 적들이 주로 바이러스니까 혹시 데이터 나올거 대비해서 바이러스 하나만 데리고 있고 백신 둘로 가겠습니다 적들에 맞춰서 데이터 적이 많이 안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백신이 나오던가 차라리 백신이 나오던가 애들도 뭐 가는 길이니까 잡아주죠 오랜만인데 뭐 때려서 잡아봐 와 되게 약해보이는데 쎄다 내가 너도 강화를 시켰나 시켰죠 얘도 화당몸 빼고 다 시켰던거 같은데 너도 어떻게 강해졌네 아 얘가 골고루 들어갔네 얘가 조사형이구나 좋죠 똥이 겸치 보너스를 주는 대신에 전투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 좋아 한동안 똥으로 레벨업을 적당히 하면서 나중에 군사의 USB를 수집을 해서 레벨업용 디지몬은 빼겠습니다 초반에만 잠깐 쓰는걸로 매끄럽게 스토리 이어나갈수 있게 녹아다 따로 안하고 비켜줄래? 오라오라오라오라 아 알아서 잡어 너무 싫어 아 버프 걸지 마 그냥 때려 엔젤몬이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엔젤몬이 되게 센 디지몬 아닌가요? 내가 좋아했던 디지몬 월드에서는 엔젤몬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기서는 엔젤몬 진화 루트에 배울 스킬이 별로 없어서 엔젤몬이 스킬이 거의 없어서 평타로 싸웠거든요 디지몬 월드에서는 99년도 게임이죠 근데 좀 안 좋아했었는데 결국에 한 번 진화를 시켜보게 됐네요 너가 막고 있는 거니까 거기가 길인 거니?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일단 가보지 뭐 아 너무 적들이 약해 불만족스러워 아 못 죽인 거 싫어한가요? 잘 가고 너는 무슨 스킬 쓰니? 소닉 보이드 아 극혐 근데 지금 제 레벨대에 맞게 진화를 잘 시키고 있나보죠? 적들을 수준을 보니까 성숙기 정도가 딱 맞는 거 같네요 저번에 저기 에어드라몬이었죠 어? 너 20 언제 찍었냐? 한번 돌아가야 될 거 같은데 저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 디지몬 들렀다 가면 아아 너가 메피스토 씨로군 저번 시간에 메피스토 씨를 찾아다녔죠 아 내 내용 설명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 주인공입니다 이 녀석이 해커한테 아이들 해킹당해서 찾기 위해 해커팀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들 찾기 위해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화청을 엄선해야겠다 우리도 화청이죠 잭슨 화청 너에게 다음은 없다 우리는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 놀이 안 맞춰주겠다 잭슨도 그렇구나 얘네도 그렇고 얘는 좀 어른같이 생겼는데 어른 아닌가 보죠 그 아라타 친구였었죠 아 해커들을 싸게 부려먹고 중간에서 다 벌어들입니다 모든 계정을 넘겨줘 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일 것 같냐 이게 나쁜 디지몬인가 저번에도 악당으로 나오지 않았나 사이버슬루스에서도 어 단골인데 디지몬 동료도 많은데 말이야 우리 데이터 괴롭히지마 혼내주자 메가파이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가글 오 세니? 아냐아냐 메가파이어라면 몰라 아 강하다 너 가드 올려야되나? 캡슐을 멋있게 매기돼요 가드 올려 죽지만 마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죠? 박을 지금 진화를 너무 시킬 그럴 게 없으니까 기술 자체가 별로 너무 약하다 필살김만 써야된다 계승기 종류도 별로 없고 아 메모리엄 나왔습니다 아 걱정했는데 바로 나왔죠 볼켄에이팜2 좋죠? 괜찮은 거 나왔네요 어? 어우 더빙희 되게 열심히 했다 너의 특별한 상품을 JERKY 어? 뭐야? 개정을 뿌리고 도망갔다. 이게 뿌리면 뿌려져? 흩어진 개정을 모으는게 먼저다. 아... 드래곤볼 하고 갔죠. 스타크래프트 질거 같으면 막 드래곤볼 하고 가죠. 그 느낌으로 지금 테러 하고 갔습니다. 어 개정을 전부 뿌린게 아니거나 다른 녀석의 개정을 갖고 있을수도 있다면 얘가 나오네요. 안쪽으로 들어간거 같애. 저쪽인가보래. 바로 뒤쫓는다. 좋아요. 방금까지 제가 모바일 게임 영상 찍고 편집하고 좀 했거든요. 근데 조금 오늘 체력이 좀 많이 방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마트에 가야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일 마트에 가지만 계란 세일이 오늘까지기 때문에 오늘 마트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는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혼내줘라. 아 그레이몬 있으니까 든든하다. 근데 그레이몬이 도전까지 달성 999 데미지. 999 데미지 아니지 않았나요? 한 1200 뜨지 않았나? 아 저 데미지 버프가 안들어가면 999가 뜰을 예정이었나? 아이 특이하네 이거. 매피스토씨는 뭐 안쪽에 있을거라 그랬으니까. 그만 때려줄래 걔네 좀. 한 30쯤에서 완전 채워졌죠. 제란 멀었네요. 성숙기 한동안 계속 써야겠다. 아이템으로 메모리 업이나 주겠습니다. 25. 단번에 25% 올랐어요. 리커버리도. 길이 기억이 안나는데. 아 여기 막다른 길이네. 가끔 아이템 상자에서 메모리 업이 나오니까. 아 이제 함부로 제칠 수가 없다. 아무 같아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평투대로 잡지 않나? 그레이몬이네. 어 아니면 잡네? 확실하게 그레이몬이 에이스다 솔직히 말해서. 그레이몬이 가장 훈련을. 책. 잘했기 때문에. 힘에다가 그냥 몰빵을 넣었기 때문에. 아 데이터 좀 역겹죠. 데이터 잡아줘. 하글. 어 한방. 야 훈련 잘 시켰다. 너무 좋은데. 평타 아냐? 꼬리치기. 그레이몬은. 입에서 불을 안 뿜을 때는 꼬리로 싸우나 보구나. 저 뿔토구 같은 걸로 찌를 줄 알았는데. 그럼 머리 아파서 안되나? 저거는 오로지 이제 두개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가? 도전 과제 대연속 콤보. 아 이거 도전 과제가. 해커스 메모리 랑 사이버 솔로스랑 다른건가? 그냥 막. 피자마자. 두개 깼습니다. 오늘 뭔가 조짐이 좋은거 같기도 하구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구요. 몇 명이 나오는거죠? 아 아군몬들을. 평타. 아아 평타. 요즘. 전통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어. 전통시장이 진짜. 음식이 잘 나오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식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너 뭐니? 디지몬 제대로 회복해줘. 한식에 그. 반찬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 밑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연천은 주로 뭐. 지역만 다르죠. 밑반찬 나오는거는. 연천에서는 주로. 이제. 어묵조림이랑. 어묵조림이랑. 어묵조림이라기만. 무슨. 미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식으로 나오고. 거기다 이제. 멸치. 멸치볶음. 보통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것만. 맛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왜? 왜? 너희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잖아. 아아. 쟤. 성장기. 샛나왔어. 보스급은. 성장기는. 아예 안나오나보지. 이제부터. 여기서 제일 성가신 건. 데이터겠죠? 데이터 보내주고. 마침. 콤보. 제가 한창 일할 때 진짜 돈 아깝다고 진짜 그거 안 먹었거든요 요즘은 커피를 외식할 때마다 먹는데 외식을 잘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히키코모리죠 히키코모리 게임만 하고 어 맥스 레벨이다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나가더라고 진짜로 투썸플라이스 생겨서 가보고 하니까 어 네 아 아 아 아 사이버 슬루스 때 아 내가 얘 왜 봤나 했더니 사이버 슬루스 때 걔가 얘구나 아 아 아 그렇구나 사이버 슬루스 주인공이죠 머리를 굳이 안 내보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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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이프루스 때는 쉬인 상태로 등장을 했었나? 그래서 그 전에 쉬게 된 과정 같은 게 여기서 풀어지나 보네요. 그런데 내 계정은 우리들의 의식에 디지몬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없다. 얘 말하는 정말 좋아. 얘 말 진짜 맘에 들게 하네요. 직설적으로. 괜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화량도 짧고. 응. 가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쿄코였으면 방금 걸로 한 20초는 말했어. 에덴의 공간 시스템은 자신의 데이터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의식은 에덴의 로그인 후에 스캐닝을 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혁신에 있는 것을 얹어갑니다. 에덴의 아바타에는 이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의 기억을 하고, 혁신에 있는 것을 얹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하듯이 우리 몸에서 이제 머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제 생각 같은 것들이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 에덴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굉장히 위험한 거네 그러면은 아 그래도 로고가 아웃하면 상관없을라나?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은 거니까 컴퓨터에서 자 메피스토는 쓰러졌지만 계정을 전부 찾아야 된다 주문 에이 대슈 에이 대슈 에이 대슈 에이 대슈 엘리스가 企業ユーザーと頻繁にやりとりしてるのがある。 アカウントの転送ログもある。 そいつだな。なんて企業だ。 名前は闇バイキングでしょ。 はぁ、これはどう考えてもいいや。 そのまんま過ぎて悪ふさけのレベル。 レベルトさんはこの企業にアカウントを追加してみてるのだ。 企業が一番... アカウントの転送先はその企業サーバーか? ホンジャーマ。俺とお嬢は引き続けする。 よしよし。 あ、これは本当に、 これは、サイバーソルスの話が多い。 ノキアは、スルーと言ってない話をすることがある。 キョコとは、スルーと言ってない話をすることがある。 非常に、簡単にあることがある。 本当に、すごい気持ち。 キで、ユジエケーにいたら、 アカウントの話を知ってみて、 何があるのか? あとは、スルーと言ってみて。 キの今、 初めて、 マンスレームで、 、 、 、 、 、 、 、 、 、 갔었거든요 그 찾으러 갔던 녀석이 내꺼를 해킹했다고 알려준 녀석이 K입니다 지금 익명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우린 누군지 모르죠 K가 K라는 녀석이 있고 뒤에서 도움을 줄 것 같다 또 주는 것 같은데 뭐하는 녀석인지도 모르겠고 의심이 간다 뭐 이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디지랩으로 가서 진 하나 시키겠습니다 메모리 25의 힘으로 똥몬으로 가겠어 아예 안 해본 건 없죠 케라몬은 다 진 하나 해마 아니야 똥몬으로 갔다 응가 화이트 스카몬 화이트 스카몬은 방어력이 999지만 뭐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마법 데미지 같은 거에는 금방 죽고 관통 데미지에도 금방 죽고 고정 데미지에도 금방 죽고 물리 데미지도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닌데다가 체력이 좀 적기 때문에 와 너 체력 그럼 10이야 기본이면은 42 플러스 돼서 50이면 엄청 약하다 엔젤몬은 레벨 몇 대 지나 하는 건가 16 기대해보겠어 진 하나 조건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나 어디로 가면 돼요 대장님 아아 대장님 근데 나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없었던 거 같은데 계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나 너 뭐니? 아무것도 안 있네 아이템이나 좀 사줘 아 아이템 아이템 사자 아이템 아 아직도 이하? 살 거 없지 그러면 시랩에서 컨버트를 하고 아 지난 한김에 컨버트도 했어야 되는데 조사단을 좀 꾸려볼 경우를 하겠습니다 지금 팜업글 하나도 안 되죠 너무 초반이야 가능하면 여기서 조사 애들이 나아주면 좋겠는데 민첩 레고 활력 활력 조사가 아니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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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하나 나왔다 얘랑 첫 번째 못 봤거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조사 둘 그럼 야옹몬만 이동시키면 되네 나오고 아 개발 이거는 완전히 다 업글하고 해줘야지 주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함부로 하게 좀 거시게 하네 내가 뭐 할지 모를 땐 어디로 가야 되지? 디지랩에서 물어보면 되나? 예전에 효코가 알려줬는데 디지랩 벌써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아아 급용기업 서버로 가면 돼 아 정말 쓸만한 아줌마야 쓸만한 누나야 이거 밖으로 나 방출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서버로 보내주면 되잖아 금융 좋아요 크롱2와 금융 서버에 갈 수 있다 아 던전이네 아 던전이네 일단 신용 전공 말해서 제가 다 읽고 요약했습니다 그냥 서버에 사람이 없는 무인이고 비지몬을 배치해서 방어를 맡긴다고 해요 어? 이건가? 루트 엑소 아 이게 그 해킹 기술이구나 아 이런식으로 쓰는거야? 이게 낫다 차라리 카드 만들고 이건 너무 번거롭고 그 그 뭐지? 무슨 데이터 플레이트 같은거 가져다가 쓰는거는 아 이거 도망가죠? 아 한 번 붙어? 아 한 번 붙어 왜냐면 이제 화이트 스카몬도 레벨업을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파당몬이 좀 있으면 진화하죠 파당몬 진화해도 데리고 다닐 수 있겠지? 메모리 되겠지? 아 체력 30% 올랐습니다 이게 60% 걸려 체력이 갈 수 있네 여기 아 이거는 표시 띄워놔야 되는데 연관적으로 이거 미니맥에 띄워놔야 돼 길이 굉장히 좀 번거롭네요 이리로 와서 가야되니까 아이템 먹어야겠죠? 길이 열려있는게 아니네 이동하는 길이 두개네요 이쪽에 두개가 있죠 둘 다 가봐야겠죠 펄 판매용이죠 아 여기 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리로 가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뚫고 들어가면 보안이 강화되는데 우리 치토새가 금발 남자애가 해키 해커 선배가 잘 마무리 해준다고 합니다 개판으로 때려부수 봐도 흥분을 똥이랑 같이 쓰니까 그레이 몬 엄청 비중있어 보인다 아 디지몬 너무 좋아 이거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네크로맨서를 좋아하거든요 판타지 게임 할 때도 그리고 이 디지몬 같은 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소환사 같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속에서 조차도 남이 대신 싸워주고 뒤에서 명령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였어 게임을 이렇게 좋아해서 맨날 하는데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형 필요해요 깨알같이 잘 나오죠 아 너무 싫다 그래도 이거 좀 편하다 아직 나중에 복잡해질 거 같긴 한데 어 길 엄청 생겼네 한번 되돌아가가지고 뭐 열고 이러면은 솔직히 관그럽잖아요 아이템 먼저 아우 화나 아 그럼 내가 잡아야 되잖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 좋은 거 주자 아 그거 열리면 못 가 아 그거 열리면 못 가잖아 여기 그 때는 노가다를 하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나왔지만 돈이 꽤 많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나름 끔찍한 요소가 있어요 아 나 안 싸울 건데 세심 나왔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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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몬이 좀 개발형이 많이 나오나 본데 저번에 사이버슬러스 때도 야옹몬이 개발형 아니었나 개발형 디스크 매기는 것도 2500원이기 때문에 간혹 가면 이렇게 싸게 싸게 맞춰주겠습니다 당장은 게임 초반이라서 하기 어려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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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어? 뭔 짓이야 똥 좀 던져봐라 레오메탈 응가 넉백이 발생한다 넉백이 발생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턴이 밀린다는 건가? 데미지 전륜합니다 얘도 힘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파닥몬은 진화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고요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나 보네 아이템을 다 먹어서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게임을 깨려면 가야 된다는 거겠지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저거를 하고 와야 되네 여기 뭡나? 여기도 버튼 있을 것 같은데 아 리더가 강역기가 있어야 돼 아 강역기로 다 잡아주면 얼마나 쩔 받는 게 편하겠어 이거 놈 이거 어쩌면 우리턴밖에 없는데 저 머리가 신경이 있나 보다 이거 꿈틀꿈틀 거리네 싱그럽네요 안티버그 안티버그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 나왔죠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고 아 이거의 범인인가 보다 아 이거의 범인인가 보다 아 이거의 범인인가 보다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 이거야? 아 가면 됐나 이제 그럼 중앙에 있던 건 뭐였죠? 왜 있던 거죠? 저거는? 쓸데없이 아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 스캔은 너무 불안한데 130짜리 너무 불안한데 아직 아직 관통 데미지가 나올 레벨 땐 아니죠? 그래도 설마 관통 맞고 죽겠어 아 복잡합니다 벌써 복잡해요 아 잠깐만 길이 없는데? 아 옆에 이어져 있구나 아 나 바닥이 구분이 안가네 어? 우리보다 빠르다 샤이니링 마공이면 똥이 똥될 수 있기 때문에 메가 파이어 이거 내 그레이몬이 더 쐴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아닌가? 특훈을 한 그레이몬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네 저 부스트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사이버 슬러스트에서 안 썼죠? 처음에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게임하다보면 안쓰게 되더라구요 아 길 진짜 속이 쓰리다 속이 쓸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궁극차 아냐? 이게 어떻게 죽이지? 방어력 999인데 어 버스트 플레이 마공 좋아요 물리베리지 안 들어갈 겁니다 거의 아 때려보자 가드 해도 필요 없고 그레이 몸을 잡아야겠는데 어 어 어? 왜? 돈 3,000원 줍니다 겸치는 저거밖에 안 주네요 돈 진짜 많이 준다 저 정도면 잡을만 하지 역시 아래에 황금이 깔려있는 곳이라 그런지 보통은 넘는구먼 어떻게 길을 점점 더 나아야 될지 이제 잘 안될 네흠스토스 사이다를 해야 될지 네흠스토스 사이다를 알지 치토세 듣나요? 응, 잘한다 앞으로는 안쪽으로 갈아야 될지 치토세가 사용하는 데 있는 서버에 있으믄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오야 오야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쇠도 아니야? 아니 아니구나 목소리랑 얼굴이랑 외치 겁나한데 얼굴 러브툰 밖에 사이버는 티라노사우로 쓴대 고용한 해커를 믿지 못해서 직접 불러본다고 합니다 메피스토 계정을 회수해가서 화나야 있다 이런 내용이죠 아 뭐 쓸까 궁금하다 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엄청 센 거 아닌가? 이거 사이버슬러스에서는 그 위대한 도전인가로 만들 수 있게 풀렸었거든요 그때는 이길 수 있어? 뭐지 얘? 어 새신아이 나와 어 스카몬 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기기 직전에 부활시켜가지고 경험치 빨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죽였다 경험치 데이터가 둘이나 돼요 와 너무 싫다 못 이기겠는데? 아 일단 이제 때려봐 어 못 이기겠는데? 진짜 못 이기겠는데? 어? 아 이거 고 데미지 고정 데미지 아 잠깐만 와 너 진짜 약하다 공기파 이게 더 센데? 한번 써보죠 궁금하네요 공기팡 아 겁나 약하죠 그레이몬에 비하면 와 왜 이렇게 세냐 어 나 소생시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걔 좀 때려 어 너무 너무 센데? 아 두 개 있구나 두 개 이게 아이템빨이다 아 뭔가 하는 게 있네 그렇지 가드를 하던가 힐을 하던가 가드 아 고정 아 아 아 아 선 넘네 아이어 훈련 안시켰으면 못 이기겠겠는데? 오 진짜 훈련 안시켰으면 못 이겼겠는데? 응가 소생각도 가야 됩니다 응가도 고정 데미지 맞으면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공기파 야 너무 약하다 레이저 아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도망 못 가나? 아 잠깐만 진심으로 도망가게 생겼는데 이거? 아 400 데미지가 들어 무슨 아 차지필드 때문에 그렇구나 어 너무 세다 회복되는 거는 그 패시브 능력인가 보죠? 계속 차네요 아 나는 어택 해도 소용이 없는데 왜 나한테 어택을 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진짜 못 이기겠는데? 소생시켜야 되나? 아 이번에 죽으면은 너무 가방에 부숴서 아 너무 세다 아 나 여기 여기서 막힌다고? 괜히 부자가 아니었네 회복만 해야겠는데 이거 골든 트라이앵글 기도해야 돼 난 맞으면 죽어 안 맞는 거 기도하고 살려 이겨야 된다 이거 안 맞는 거 기도하고 죽여야 돼 그래 뭐 좀 영양가 있는 건지 좀 해봐 그렇지 아 경험치는 꼬넛을 못 먹겠니 이겨줘 아이템 진짜 아이템 없다 와 이런 거 써야 돼? 와 이런 거 써야 돼? 안 써 자존심이 허락 못해 아니야 써 써야 돼 이길라면 써야 돼 근데 부하를 어떻게 안 시켜줄 수가 있냐 클리어 특전인데 번개는 땅에 약하죠 1.5배 하면 이게 더 세네 0.75배로 때릴 수 있는 거죠 방어력 보너스 진짜 예쁘다 아 0.75배 그래도 110까지는 들어갑니다 혹시 한 방에 갈지 모르니까 채우고 개빡세 개빡세서 어이가 없어 아 좋아 아 좋아요 강합니다 20% 강해요 방 유코의 유코의 유산이 승리를 이끌고 있어 아 한 방 안 죽겠지 쟤는 메가파이어 해 그냥 아 비슷하네 가이아 엘리먼트 가이아 엘리먼트 막타충이야 해 막타도 안쳤어 심지어 아 큰일 났다 가이아 엘리먼트 두 번 몰빵하면 죽는데 아 난 사실 스캄몬을 넣은 게 그레이먼이 있으니까 쉽게 이기겠지 이 생각으로 넣었는데 쉽게 이기기는 개뿔 숨도 못 쉬고 있죠 제대로 캐논 자꾸 캐논을 쓰는 거지 킹받기 공기파 야 크리가 떠서 적에 들어간다고 아 좋아요 1.5배 아 진짜 소생시켜줘 우리 똥 저음치 빨아야 돼 아 강력합니다 죽었다 아 이 악물고 안죽인다 아이돌 버블 와 죽을 뻔했어 너무 싫어 보내버려 아 메모리업 좋아요 정말 힘들게 이겼습니다 저, 조금만 기다려 이건 내, 제가 저ös 저, 저, 그거는 고감벼을 아카운트을破壊한다면 그 후에 이웃의 돈은 줄여도 생각하는지 아 그렇구나 메피스토스 아카운트 데이터가 기업 장구도 복사해 가겠다 헌박재료 아 이거 투쿤 해야겠는데? 진짜 질 뻔했네 와 비둘 수가 없다 내 계정 사냥한 거 너냐? 나 같은 코찔찌리기 계정은 필요 없다 내 거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수강가가 한 명 있는데 호사카 아키라는 녀석이 저 꼬마 계정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좋아 잘 해결했어 진짜 진짜 힘들었어 아 상상도 안 졌어 심지어 와 진짜 데이터 둘끼고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심지어 본인은 백신이야 케이에 대해 전해야 되는 건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말하자 말 끊은거죠 지금 선택지가 의미가 없었네 아 아 내가 구해준거야 왜저래? 왜저래? 제 옷은 대체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거야? 이해가 안된다 이 옷 대체 뭐죠? 얘도 디지몬 C인거 아닙니까? 주인공이랑 친구 먹으면 안돼 분명 불행한 일이 생겨 사이버솔루스 주인공 친구도 막 유고도 막 앵무적의 밥이었고 아라타도 막 타락하고 코난같은 녀석이야 에리카도 디지털월드를 아 뭐야 주초만이 말했나? 디지털월드랍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벌써 깨했습니다 50분가량 했죠 여기가 더 깨집니다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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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계정을 잭슨 명령대로 파괴하지 않고 회수해서 카미시로 엔터테인먼트한테 갖다 줬습니다 음? 도, 대고도 나아이와 아, 나고 모토모토 치카시미스를 내게 다게의 오오차다몬노? 예, 유지는 다 알고 있었네 근데... 히토로 모았다 모니를 아이스크림에 미니스케 나이호우가 이거만은? 이거만은? 도, 은나 아부나이 모노가 히손이 이룩 와, 가라? 가야바 더욱 늦게 나와 가야바가 자꾸 금액 딜을 해가지고 헤쳐버린거구나 그리고 유지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맞다 아라타가 사이버슬러스에서 아라타가 그 에덴 증후군 걸린 지인이 있는 것처럼 미애가 나왔는데 지인이 안 나왔었거든요 나왔나? 안 나왔던 거 같은데 후속작을 위한 떡밥이었어? 그게? 와 아라타랑 유지의 친구 같은 건가보죠? 하미시로 엔터테인먼트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으니까 인질로 해서 심부름을 시키나 봅니다 류지 류지 기운은 이렇게 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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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어서 너무 좋다 조용히 있어 계속 유우랑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된 걸까? 호사카 아키라에 대해 조사했다 내 계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원가죠? 호사카 아키라 악질적인 해커였어 남녀노소 안거리고 사냥을 하고 있어 현재 위치는 모르겠어 갑자기 활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정보가 너무 적고 정보가 너무 적고 정보가 너무 적고 정보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도 여기 데려가 달라 데려가 주면은 음 쟤도 싸울 때 도움을 주죠 플레이어 아이템 매기는 것처럼 강화를 해주니까 QDA 기업 2 아 이것도 봐야겠지 보겠습니다 어? 더빙이 없어 니 닉네임 폰누라는 어때? 추춤 오시면 재미없잖아 너 이름 센스가 끔찍하다 메메땅 메멘트몰이에 따서 메멘땅으로 일단 이름 쓰면 안 부를거야 카이저 하우돈 추춤몬이 어울려 뭐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왜 넣어놓은거야 아 이런걸로 화내면 안됩니다 조금 흥분할뻔했네요 화나지 않았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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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댕크 확장 먹지 않았나? 디지몬 전성 있긴 하다 아 아 이거 둘다 클리어해야지 되는거야? 어 특이하네 하당몬 진화해야지 나도 진화하는거 잊고 있었다 진짜 못시킬 뻔했다 당몬이 진화하자 하당몬 진화 엔젤몬 헤븐즈 너클 어 80에 물리 공격을 때리고 10% 확률로 자신의 공격력과 지력을 10% 올린다 아 근데 어 비소성 스킬 데미지 15% 증가 그레이몬은 뭐였죠? 아 얘도 15%네 그레이몬이 되게 세다 개수가 높네 얘는 쌍두형이네요 물리 공격까지 높습니다 아 이거 좀 별로죠 이거 호불호 좀 많이 타죠 어 생각보다 좀 거시기한데 너는 뭘로 진화해 폴리엔젤몬 이건 뭐죠? 이거 완전 챙겨 이게 완전 이거는 뭔가 되게 없어보일 것 같은데 이거 둘이죠? 되게 약해보이 보기에도 약해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합체 진화가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될까 얘는 쌍두형이니까 둘 다 될 것 같은데 이런거 하는게 낫겠죠 데이터기도 하고 진화 조건이야 뭐 레벨업하면 맞춰질 것 같으니까 한 3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레이몬이 문제죠 그레이몬은 얘로 한번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방어력 85정도는 되잖아 방어력 높죠 28만 돼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기대해보겠어 너도 진화 얘도 진화를 시키긴 할 겁니다 차별 없는 게이머예요 안 해본거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의외로 많네요 진짜 데이터가 없었었는데 할거 일단 스카몬으로 가야겠다 넌 한동안 하나 데려올까? 좀 싼 애 없니? 레벨 상한 높은 없어 레벨 상한 높은 없어 높아도 못쓰겠다 진화를 해야 되니까 아 먹었지 않아 30이면 쓸만하죠 누가 올래 아 백신 끼기 싫은데 백신 너무 많은데 고브리몬이 와라 고브리몬 개인적으로 좀 맘에 듭니다 든든하게 생겼잖아요 고브리몬 뭐할래 원하는거 다해 와 고브리몬도 얘로 변할 수 있구나 이게 뭘까 이거 좀 진화시켜보죠 궁금하네요 이거 검은색 그레이몬 아니야? 나 검은색 그레이몬 해봤던거 같은데 왜 안뜨지? 이걸로 할까? 아 이걸로 해 이걸로 하고 퇴가시키지 뭐 청이네 음 15% 상승해 어 개수 90 비트파이어 맘에 안들어 너무 겹쳐졌어 고브리몬 하자 넌 고브리몬으로 사러 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방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 체력 충분한가? 아 안충분하네 나 그 거기 가라 그랬죠 그 디지몬 디지몬 그 그 그 디지몬 웨이브 같은거 해결하라고 그랬죠 아 개발을 돌릴지 말지 너무 고민되는데 컨버트나 좀 나서 조사형 아 조사형 왜이렇게 많아? 윈첩형 활력형 아 개발형은 무조건 사야되고 하나로 사 프리몬 유통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일단 일해 좋은거 나올수도 있으니까 전혀 기대 안하지만 한시간동안 개발해야지 너무 싫어 가자 나가노 가서 넌 한번 뛰어야될거 같기도 하고 와 조울죽있나봐 아 학교에서 괴롭힌다고 했구나 그 나의 사람은 내가 그 나의 사람은 그 나의 사람은 아 학교에서 괴롭힌다고 했구나 신경쓰지마 진짜 그니까 이건 넌 그니까 아 깜짝이야 깜짝 소리 듣고도 소리 듣고 놀랐네 갑자기 자 이거 못 놓치죠? 아 낙하노 가야 되는데 이그 어어어어? 그 야 유 여기서 삥뜻긴 돈 아냐 이거? 어 좋아 난 가겠네 아 여기서 디지랩 가는게 더 빠르겠다 이 정도면 밖에서 가는게 카페가 너무 길을 복잡하게 만들었어 구조가 신주쿠로 가죠 이렇게 낙하노가서 리그하고 가죠 나 좀 불안하거든요 이거 질거 같거든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좀 해야겠습니다 어 디가 나왔으니까 아이템을 보고 딜을 장착 시켜두죠 우리 우리 똥 똥한테 똥 와 너 두자리야? 넌 한자리인데 아 HP 2밖에 없네 아 HP 2밖에 없네 아 HP는 D구나 와 이러면은 세개 사야지 아 아 이거는 좀 안 좋네 체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거 체력 얘는 효율이 너무 좋죠? 340 가자 여기서 뒤지려면 못 가나? 여기 갈 수 있나 나? 내가 볼 일이 있어야만 가야돼? 가도 되는거 아냐? 회복도 한번 하고 보던가 레벨업을 해서 회복을 하던가 해야 될거 같은데 레벨업하고 회복하는게 낫겠지? 바로 갑니다 찌끄레기들만 나오니까 뭐 꼭꼭마들 패면서 레벨업하겠습니다 응가 던져봐 아 너무 역겨워 아 헤븐즈너클 톱 목소리 저렇게 이상했나? 파닥 모를 때 좀 귀여웠던거 같은데 나는 엔젤몬 하면 약간 어른 같은 느낌인데 얘는 약간 청소년 같은 느낌이네요 이 엔젤몬은 좀 뭘까 말랐네요 벌크업이 덜 됐죠? 없애 빨리빨리 금방 오를거 같다 성장기꺼까지 개방을 해주려나?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센게 나오는거죠 이 등급에서 궁금하다 성장기는 뭐가 제일 셀까 내가 이거를 성숙기부터 깨달았거든요 성숙기에서 그 화염드라몬한테 쳐맞고 고통을 통해 깨달았는데 어 스카몬도 체력이 좀 되니까 이제 걱정이 좀 안 생기네 아 와 소름 아 좋아요 그레이모는 상성 1 1단에 상성 안 터져도 될거 같은데 다른 애들은 따져 때리는게 낫네 데미지 80밖에 안되니까 아 왜그래 그렇지 누구나 던져 그리고 화염 추가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화염 쏘는게 낫네요 상성 안타지지 2,3 2,3단계 스킬이 생기면 몰라 아주 아 오늘 뭐 먹을까 아 좋습니다 강하죠 드레이모는 상성 그냥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자기 기술만 써야겠다 개수도 괜찮고 추가 보너스도 있고 가릴 처지가 아니네 쟤는 소니라이트 엔진이 뭐 자동전투 겁나 잘 쏘죠 자동전투가 내가 컨트롤하는거랑 차이가 없을거 같은데 성장기 하나 얘가 보스인가 본데 브론즈컵 브론즈컵 정점이랍니다 베이비 브레스 이펙트도 화려하고 얘가 뭔가 있던 놈이였어 얘가 빠이어나 먹어 아 우리 세져 투쿨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투쿨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마 데미지가 아 물리 데미지야 너? 아 아 이씨 놈이네 잘가 아 은근히 센것 같다 투쿨이 안된걸 생각하면은 아 좋아요 경험치죠 어 되네 실버? 똥 데리고 실버 돌면 깨우 괜찮게 오를거 같은데 어택 차지 아이 한 마리만 나오고 얘 뭐죠? 아 백신이네요 하긴 뭐던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빨려 싸야되는데 완전체까지 갈수도 있겠어 아 그건 우반가? 28레벨까지만 딱 찍으면 되는데 뭔가 너는 그냥 홀리 쓰는게 낫겠다 마법 데미지가 높은 거나 뭐 쌍듀형 만나지 않나 너 홀리가 더 좋네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를 해야겠어 데이터가 한번 필요하다 안 키워본걸로 가야될거 같은데 바람이죠 데미지가 세게 얘 때려나 아 죽겠지? 그레이몬님인데 투쿠난 그레이몬님인데 그렇지 지능 지능 올리는거 보니까 허약한 놈이야 던져 아 얘는 모르겠다 봐도 그러면 너클 떼져나 어 되게 모션이 빠르고 깔끔하네요 페더 슬래시 아주 머리에 있는거 뽑아 던지는게 무슨 페더 슬래시야 좋아좋아 이천 아 마구마구 올라줍니다 엑스 힐 오 엑스 힐이나? 되게 좋은 힐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템으로 회복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레벨업이 깔끔하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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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라고 아프다고 아 오이 오이 데이터 둘 뭐냐고 오이 오이 애프터 보내야겠다 스카몬 죽겠다 아싸 아 아 얘는 마법이었죠 좋습니다 아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림? 어 근데 난 바이러스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거의 없네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좀 잘 던져주세요 아 아 아픈데 죽지만 않으면 되긴 하는데 어? 괜찮게 들어간다 레벨업하면 어차피 풀기 아 잡았다 아 좋아좋아 아 그레이몬 진짜 업하겠는데? 스컬 하겠는데? 아 셋이나 있어? 어차피 그레이몬은 자기 스킬 써야되잖아 그럼 업하면 엄청 세겠다 아 아 저거 맞으니까 기분 나쁜데 좀 아 다 바이러스 너무 좋아 쟤는 방어력이 딱 봐도 높아 보이죠? 소비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종 치는 소리와 함께 저 땅녀석 아 이야 아름다운 데미지 먼저 주먹으로 아 아 아쉽습니다 똥 던져 아 똥 던지라니까 아 좋아요 잡았으면 됐어 삼천 아 진짜 어 엑셀부터 나왔다 어 좋은거 나왔네요 아직도 나왔나 봤어? 와 세보인다 가운데 가운덴 진짜 세보인다 싸움 잘하게 생겼어 어휴 어휴 이거 조합이 좀 풀이 둘인데 어차피 어차피 메가파이어밖에 쓸 수 없는 기운을 타고난 이 녀석한테는 얘가 뭘 얘는 쌍두형일 것 같죠? 디자인이 딱 얘네는 뭔지 모르겠다 얘네는 마법일까? 얘는 마법일 것 같아 얘는 물리공격이 엄청 낮을 것 같은데 0.75배 똥도 때려야 되고 아 똥이 잡아줘야 되는데 아 똥이 공격기술 너무 없다 아 이거 잡아야 되나 하나 회복해야 되나? 잡자 그냥 잡을 수 있긴 하니? 어허허허허헉 놀라워라 흐으으윽 이거 엔젤몬이 회복해야죠 아 얘를 보내야겠구나 얘가 저거 기술을 쓰네 너무 아름다워 데미지 아 잘했다 누구 회복할지 살짝 고민했는데 어차피 죽었잖아 쟤는 회복이나 하자 좋습니다 어차피 한방이 나오느냐인데 해 질러 쟤도 풀이구나 풀처럼 안생겼는데 뭔가 약간 바람같은 느낌 아닌가요 의외네요 똥 열심히 레벨업해서 그레이몬이랑 동랩이야 힘내 응가 여기서 사실 진화시켜버려도 똥을 아 어차피 메모리 때문에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겸치 많이 빨아먹었고 돈 좀 뺐네 혼내줘라 레벨업하면서 풀피 아 너무 아름답죠 이런만 더 하면 이런만 한번만 더 나와봐 그렇지 마지막인가 오 뭐야 이거 나 처음봐 와 개 아닙니까 제가 초반에 초반은 아니고 그 완전첸드 레벨 왜 이렇게 높게 지나야 되냐고 얘기했더니 그 녀석의 성장기 아닐까요 어 이렇게 생긴 애도 있구나 어 둘 다 약간 이제 망토를 끼고 있는 좀 특별한 녀석인가 봅니다 딱 봐도 물리죠 볼 것도 없죠 둘 다 물린다 얘가 얘가 죽을 일이 없겠다 얘가 얘가 레오메탈인가 골골 때려 와 크림 라이트 와 너무 아름다워 데미지 어택 차지 의미 없죠 어 어 무이조크 외부조크를 한다고 따라져라 아 힐 있는 거 너무 역겨운데 어떡하죠 아 너무 역겨운데 힐은 근데 너무 회복량이 전류네 352연 아 너무 전류네 그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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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잡겠다 좋아 좋아 그걸로 그레이몬 진화까지 하고 라이트 아 딜 너무 역겹습니다 그냥 종치는 딜이었다 종소리에 어울리는 데미지 하지만 잡았고 아 땅 레벨업 너무 좋습니다 예스 아 경험치도 어디 볼까 스컬 그레이몬은 예전에 컨버터는 많이 했는데 어떤 전투력일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좀 많아졌죠 스컬 그레이몬 그레이몬 진화 메몬이 메몬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아 오 여두 물리특하구나 공격력이 15% 상승한다 용의 분노 오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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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리비언 버드 110에 물리공격을 하고 50% 확률로 대상의 방어력을 10% 내린다 와 세다 만족스럽죠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이가 부족하네 나 너 진화해서 쓸라 그랬는데 못 때리고 다니겠다 야 일단 진화는 한번 해볼래? 이걸로 진화해보자 이게 뭘까 보브리몬 오 녹색이 있네 코드라브만 두 마리야 관통공격력 크리가 발생하기 쉬우며 5% 확률로 공격력 50% 증가하고 막 50% 감소한다 이동해야죠 녹도 있고 창도 있어? 왜 얘만? 이거 되게 중요한 앤가? 아 어디 스펙 좀 보고 싶은데 자네 음 데미지 200이나 된다 엄청 세다 이거 보너스가 사라져도 데미지 자체가 149라는 거 아니야 엄청 세다 엄청 세네 저장해야지 벌써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데지털 레이브인지 브레이브 포인트 그거 안 매겨도 되겠지? 좀 아껴둘까? 고민되네 워낙 세서 뭐 안 매겨도 세겠지? 많이 써먹다가 태화시키고 뭐 브레이브 포인트를 몰빵한다던가 뭐 어떻게 레벨업을 한다던가 해서 한 번에 메탈 그레이몬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재능 몇이지? 내 생각에 재능 20 안되면은 어 19네 진짜 아까울 뻔했네 다행이다 그럼 태화 한 번 시켰겠죠 억지로? 여기 웨이브가 어디 나오려나? 저쪽 저쪽 저기 얘기하는 거 저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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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어봐 너무 수상하게 생겼다 타미시라 엔터테인먼트 연구원으로 디지털 웨이브 수치의 이상을 발견하고 현주 조사를 나눴을 뿐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를 만난 것 같다 마을도 길게 해줘 화장실 가게 좋은 사람이네 길게 한분만 해줘 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디지털 웨이브가 몇 시간 전에 이상한 가격을 보여줬어요 어 디지털 웨이브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가속을 간 거와 치가 또 김에 찍게 되어 있기만 쓰인 아직은 디지털 웨이브 동생 상이 뭐 현실이 다소 그 각종이 없는 장인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스웨도는 일단 특히 어키나 보증 스카리게 이래 봤어 사원어 톨 아 끈이 교통이 필바라 2구에서 디지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1 2 3 5 5 5 뭐지? 스, 스웨도? 멋진다! 바로 그 순간, 디지털 웨이브가 격소적으로 높아져서 디지털 웨이브가 디지털 시부터로 명명하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군요 아, 원래 스웨도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사이버 스루스 때는 아라타랑 거시기 타코미랑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서 나왔잖아요 난 늦게 온 줄 알았는데 먼저 온 사람이었어 성객이었어 저희도 들어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커? 놀랐잖아요 아, 당신의 디지털이 아니요 대지털 중에서 더욱 디지털 현실에 디지털이 나타나는다는 워브는 단막에 넣으면 좋겠다 음... 음... 안 데리고 왔니? 여기서 디지털 갔다 오면 안 되겠지? 그는 확실하게 되겠지? 그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실에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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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미시마 에리카 산 왜요? 아... 얘를 알고 있네요 저는 당신의 아, 아, 아... 아... 네가 이따가 이따가 한번밖에 안나왔죠 별 비중도 없이 피해도 별로 없었고 어그화 한다는 겁니다 아 나 방관인 기술 없는데 코드라운 드리버스는 쉬웠을텐데 아 싸워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뒤에서 공격하려고 하네요 아 이게 이제 딱 스카몬과 인데 아 아이씨 레어메탈인가 어떻게 해야될까 방어력 감소를 하는게 날라네 아쌀이 방어력이 풍선이거든요 방관 있는 애를 데리고 다녔어야됐나 보다 한번 마법 데뷔 넣어볼래 안들어가네 아 그냥 그냥 안들어가는 이벤트인가 이벤트 자체가 아 저거 쏘는거구나 방어력도 두번 깠지만 개미 자체가 안먹이고있죠 마나아 아까워 때리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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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잘 아, 형상가, 형상가 보다. 우린 돌아가는 걸로. 여기는 이제 타코미가 해결해야 되니까. 코피 너무 웃기게 만들었어. 헉! 너는... 에리카, 이거면 안 돼. 이거 위험하다. 빨리 가자. 가야죠. 여동생 이 꼴 만들어 놓은 거 알면은 유지. 뒷박치겠죠? 빨리 가야겠죠? 에리카, 병이 걸렸나요? 에리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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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때문에... 아... 그럼 아르타가 얘기한 애가 얘인가? 에리카인가? 아... 아... 봐도 모르겠다. 아직 재료가 너무 적다. 없으니? 어두운이, 리우진. 아... 메리카. 네... 뭐지? 내가 봤을 때 너의 facial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소 porch. 고창한 이거! 아르타올이 뭐? 이제 스토리 진행해주면 안될까? 너무 나한테 간만 보게 하는데? 자판기 들렸다가 자판기를 들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나 뭐 경험치도 못먹고 아무것도 없었네 레드와 칠리 단팥죽 아 맞다 일본에서 켄으로 단팥죽 판다 그랬는데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야 근데 켄 단팥죽이면 되게 싼거겠다 단팥죽 먹기 좀 어렵죠? 일본에서 파는데도 별로 없고 봐봐 이렇게 말이 많아서 굉장히 사이버 슬슬 때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해커스 외몰에까지 나와? 어? 안 돼 그만해 아무 영향껏 없는 얘기였죠 음식 얘기였죠 아 나왔다 에리카는 2, 3일 입원한다 너무 한 거 없이 돌아왔어 신주까지 가고 말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말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에리카를 닫고 에리카를 닫고 에리카를 닫고 에리카를 닫고 엘리카의 문제 아마도 아 지하철에 안 데려갔지? 막 했으면! 마타요시는 주두 시절에 신세를 졌다 당반 해산이고 어 그러면은 이제 개인 이벤트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마 이제 아 여기서 캐커 이벤트 하는 거구나 자 중요 임문만 깨면 되겠죠? 디지 마켓에서 뭐 좋은 거 파나? 디지 마켓 진짜 왜 있는 거야? 어 심지어 나 디지 마켓에서 성장기를 받았는데 성장기를 아직도 안 팔아 어 뭐야? 자 내 건이 됐고 사람이 사라지는 엘리베이터 이거 하면 되죠? 3개짜리네요? 프렌드십 준다 어 좋죠 의뢰인은 케이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자 아 바로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아 리코 문제를 부탁했다는 게 이해를 하면 문제 없을 거 같애 의뢰인은 리코야 언니가 없어졌어 언니가 없어졌는데 해커한테 찾아달라 그래? 행방불명 엘리베 도시전설 같은 건데 다른 창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여기 칠대불가사이 사이버설루스에 나왔었죠 한꺼번에 그냥 처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짬처리를 왜 경찰이 할 일을 아 가출인 줄 알았다 가출을 실제로 하나? 난 가출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기억이 자라서 그런가 열 년 살에 가출을 좀 더 어렸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난 그때 합숙했었는데 1층에서 디지멘털폭기를 하고 4층 게임센터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엘리베르트 왔어 근데 파 타고 사라졌어 가출을 안 한 건데 가출을 했다고 그런 거지? 아 내가 누명을 씌워버렸네요 본 일이 있었던 건가 멍멍이 소리가 들렸어 검고 커다란 멍멍이 소리가 들렸어 아 정전이 잠깐 있었고 문이 닫히고 그랬다 근데 갑자기 언니가 없어졌다 걔를 찾아야 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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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 산 지점부터 해서 엘리베이 를 타고 이동해 보자 그럼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내부가 구현이 안 돼 있잖아요 이 게임에서 그런 건 안 나오겠지 검은색으로 나오면서 어 아니네 볼 나와요 abouts 엘리 엘리 엘 angi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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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재수 진짜 드럽게 없는거다 아 엘리베이터 아닌거구나 지금이 아 좋아요 누른거는 가게 주인이죠 카페 주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길 조사해 보자 아 아 아 너무 길어 메인 해야 되는데 이런 서브를 넣어놓다니 아 할 말 있나 카페 쪽으로 가면 입에서 나온다는 거겠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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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열리지 않아 제가 돌입할게요 얘가 되게 마음에 든다 캐릭터가 그냥 표정이 다양해서 마음에 드네요 타코미는 뭔가 눈동자가 너무 커가지고 어 표정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문화를 안구가 약간 동공이라고 해야 되나 적당하니까 느낌이 좋네요 느낌이 좋다니까 좀 와감이 이상한데 전내 공간 전내 공간 반내체가 아닌데 전내 공간에 다같이 들어와 버렸죠 다같이 다같이 따라오는거죠 어 역시 뭐가 있구만 샌드가드 땅 데미지 20% 감소였나 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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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얘 디지몬 월일 때는 옛날 게임에서는 죽어야지 지나갈 수 있지 않았나? 제가 되게 안좋아했는데 여기 아이템은 한번 보겠습니다 없네요 어우 다행이다 돌아갈 뻔했다 이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얘네가 나오네 그냥 때려도 되겠지? 메모리가 안나오면은 엔젤몬드 진행을 못시키네 메모리가 중요하다 스토리 빨리 진행해야 되네 메모리를 주는 서브캐스트 같은걸 찾아야되나? 어? 쟨가보다 길이 복잡하죠? 제가 그냥 가도 되나요? 아이템 먹고 가죠? 여긴 아이템 없고 여긴 아이템 없고 쟤를 잡으면은 어디로 또 이동시키나본데 딱 저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나 디지몬 못 본게 맞네 모르는게 맞네 아 개발키트 너무 좋죠 아이템 없나? 없고 너무 좋고 벌써 게임 많이 했네 2시간 가까이 있네 상굴몬 언니를 돌려줘 얘는 뭐지? 얘는 성숙기인가? 완전체인가? 성숙기겠죠? 스티커 블레이드 완전체 같은데 뭔가 센데 인간아 맞으시고 엔젤몬이 활약하는 때가 오는건가? 와 강하다 자 오블리비엄 버드 오블리비엄 버드는 사실상 이제 궁극체 정도 데미지죠 진짜로 얘는 이제 개수도 높고 개수가 그렇게 높은건 아니지만 얘는 물리공격인거 같으니까 홀리라이트 치겠습니다 아 데미지 깜찍하다 아 좋아요 3배 데미지 너는 방어 나해 혹시 모르니까 와 강하다 좋아요 아 저거밖에 안줘? 실망인데 그러렁 이 내가 전투해서 패가다니 언니 먹어버렸네? 먹을리 없잖아 잠재워뒀어 승자에겐 따른다 데려가라 이정선 처음부터 이랬어 여긴 에덴가달리 불편해 아 얘가 만든게 아니구나 눈 왜이렇게 시커메 무섭네 살짝 무섭네 이거 2층을 봉쇄해야겠어 나는 시끄러운건 질색이야 언젠가 나가주지 언제든 나가주지 니 잠을 방해해서 미안했어 아 오늘 스컬그레이몬 활약할 것 같다 딱 보니까 강하다 기대가 좀 되는군요 미래가 보여요 에단 돌려보냈어 어구 잘됐구만 니커의 언니는 가게 안쪽에 쉬게 했어 나중에 병원에 가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고 만에 하나 하는게 있으니까 실은 이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환상의 3.5층이 존재하는 소문이 있거든 실대불가사일 여기서 해결하다니 틔 알아서 그만 설명해줘도 돼 실대불가사일가 있었고 이게 그거였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야 근데 어떻게 경찰이 가출한거라고 수사를 안하냐 되게 웃긴다 웃긴게 아니지 무서운거지 그만 떠들어줄래 심지어 언니 이미지도 없어 야 얘 출근할때보다 무섭겠다 이제 끌려가면 어떡할거야 디지몬도 없는데 아 뭐 꼭 사건 해결하면 찜찜하게 만들죠 사람 찜찜하게 만들라고 지금 각 재고있죠 천천히 아싸 메모리 좀 갖고 싶은데 볼까 아마추어 해커가 됐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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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신번호는 오케이 범인찾기는 순조로운가 아 얘는 뭐 제대로 맞추는것도 없이 심부름만 시켜 기준이 뭐냐 대체 왜 니가 자꾸 틀려서 어 겁나 범팔하네 니 내가 직접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너는 괜찮다 직접 만나겠다 오픈스페이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뭐 디지몬 아니야 설마 아 잠깐만 저기 저기 저기요 자 자 나 잠깐 재료좀 봐야돼 오픈스페이스 같은 소리하고 있어 오픈스페이스 같은 소리하고 있어 어테치 펄 두개 도트 리커버리 포이즌베리어 어테치 다 쓸모없죠 좋습니다 맘 놓고 갈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이씨 이씨 인지 아 아 아 아 갑자기 아니 백신만 다 백신 아니야 잠깐만 한방에 죽는게 어딨어 다 백신인거 아니야? 아 다 백신이야 선생님 뭐 시키잖아 무슨 한방에 죽느냐 쟤 뭐냐 어 아 나 소생시키는 아이템도 안파는데 지금 단계가 낮아서 엔젤몰이 혼자 다 죽여야 된다는거 아니야 자신 없는데 지는거 아니야? 어 잡았어 2대2 쓸데없는 짓 사줘 쟤 스피드 차지같은 소리하고 있어 근데 쟤가 불이었군요 안생겼는데 물처럼 생겼는데 뭐라도 좀 때려봐 아 아 점사해서 죽일 줄 상상도 못했다 쇼크 근데 정체가 뭐였을까요 아 얘는 딱 봐도 마법이 더 쎄보이는데 왜 나 이렇게 때린거지 마법의 힘을 보여줘 못풀 확률로 빗나가진 않겠지 에어리어의 보안이 설치되어 있던 모양이다 설마 아 너를 전설의 시작에 초대하지 데몬즈 아지트 악마 탄생제 유알레를 입수했다 회복해야 되죠 저 회복해야 됩니다 크롬에 일단 가서 왜 이렇게 쉽게 죽었어 너 화나네 얘는 그 유거거 갖고 있어가지고 데미지 감소도 붙어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 그럼 악마 탄생자야 악마 탄생자야 악마 탄생자야 악마 탄생자야 악마 탄생자야 아 아 그만 떠 주세요 데몬드 탄생 축하제인 것이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잭슨 포럼에 URL을 입시했다. 아... 스파이를 하라고? 뒤돌아 있는 후두스네한테 뭐 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아, 이중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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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원래 여긴데? 데몬즈로 스파이 하고 지금은 그냥 갔던거지만 일단은 상황상 스파이가 된거죠 거기서 잭슨으로 스파이를 하고 이중스파이가 아니지 않나? 다른데로 빠졌으니까 가자 넌 이제 내 미치야 뭐야 누가 연락을 보냈어 아 쟤 껴야되나? 코드라몬? 걔가 없어가지고 관통데미지가 없어서 이터랑은 안싸우겠죠? 이터랑 싸우는게 메인인건 아닌거 같고 나 뭐 시켰죠? 잭슨한테 말거면 되나요? 나 회복했나? 했겠지 뭐 이렇게 되는거 좋다 찾으러 가자 쿠롱으로 가서 찾으라고? 쿠롱 레벨 3으로 벌써 가? 어우 되게 진행 빠르다 게임이 좀 짧은가 본데? 사이버슬러스보다 진아 빨리 빨리 시켰는데 잘 됐네요 페이의 일기를 예? 아 저것도 읽을 수 있나 보다 굳이 읽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겠습니다 쿠디의 이야기 뭐 3 같은거 얻으면은 쿠롱 2에서 올라가야겠죠? 쿠롱 2에서 올라가야겠죠? 사실 직크랙 되지? 어? 어? 성숙한 3인데 안 돼? 넷.. 넷 써야 돼? 어우 너 뭐야 아.. 하나 데려가야겠네 아.. 하나 데려가야겠네 아.. 이러면 좀 무리해지는데 똥은 데려가야 되고 엔젤몬이 빠져야지 엔젤몬을 빼고 성장기를 둘 진화시키면 되겠죠? 얘는 둘을 진화시켜야겠다 아야야 아야야 왜그래 지력형 지력형 아 개발형 좀 줘봐 지력만 이렇게 나와 진화시켜도 상관없겠죠? 진화시켜서 하겠죠? 라라몬 라라몬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만들어봤구나 라라몬 아.. 얘는 뭘로 변해 와.. 어떻게 라라몬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이런 게 다 있지 난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있는 거지? 아니면 너도 와.. 다 진화시켜봤다고 나 진화시켜본 기억이 없는데 이걸로 해 와.. 다 시켜봤다고? 레오몬 한 번 해봐야겠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 써본 기억이 없는데 데려갑시다 아.. 밸런스가 꽤 괜찮은데 왜.. 체력이 많은 애를 남기죠 완전체만 믿고 가자 무상성으로 다 때려줘 어차피 너는 피살개 밖에 쓸 게 없잖아 아.. 얘는 괜찮겠고 얘는 물리공격이니까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속속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걸지 말아줘 이거 예전에 그 퀘스트잖아 이거는 좀 바꾸자 이거 필요 없죠? 솔직히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네 진짜로 일단은 엑셀 부스터 이걸로 바뀌지 않겠다 엑셀 부스터를 좀 올리죠 내리죠 여자 4명에게 물어보고 와라 여자 4명에게 물어보고 와라 와.. 좌우 2명씩 있진 않겠지 전부 다 4명씩 있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는 한 번 잡아줘야겠죠 우와 와아 이거 진 데미지 얘 잡을 걸 30레벨 힘을 그렇지 어 30레벨은 30레벨 되게 조합이 괜찮다 저기 있는 여자한테 말을 그 아이템이 없고 여긴 여자가 한 명인데 아이템이라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귀엽네 저기 저 라라몬 어 성숙기 아닌가요 왜 조건 한 방이지 강하다고 아 보여줘 라라몬 너의 힘을 너츠슛 전체 공격이야 개 쓸모없어 체인지 성장기의 전체 공격이라니 무섭구나 날벼락치기 어어 잘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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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왜 애령님 괴롭혀 어어 이씨 얘 죽여 얘가 딱 봐도 쎄보인다 보내야 된다 좀 밀려해진다 그렇지 가드를 오를지 회복할지인데 회복하는게 낫겠지 아 그리고 가드 아 이겼다 아 우리 스쿨 그레인 뭐 잘 싸우죠 찌릿찌릿 네트 너한테 왜 말건가니 뭐 어떤게 없잖아 야 비켜 그냥 죽여버리기 전에 디자인상 스쿨 그레인먼 원맨팁인데 어어 부활 아이템 나왔다 진짜 먹기 힘들어 이런거 보면 여기 아이템 있나 저기 저기 여자있네 아 여기 다있나보네 어떻게 치 내려오는 길에 있는 애 나중에 가고 아 길이 없구나 세상에 아 와 저 데미지면은 진짜 에이치이 저거 쥐어놨으니까 산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 선택지가 없는데 미녀 네메형에게 대화하라는 선택지가 없는데 원래는 이제 자물쇠 표시가 나오고 좀 해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그냥 뭐 없습니다 뭐죠? 그냥 순서를 잘못한건가? 아 아 아 이게 4명이나 없을것 같아 이 안좋은 예가 뭘까 와 쟨 왜 저렇게 약할까 레벨업 시켜줘 와 아 저도 풀었다 어떡하냐 더 큰 났다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네 간퀴로 때리고 싶었다 어차피 한 녀석은 쓸모가 없을텐데 아 그냥 센 애 때릴걸 왜 제일 때렸지 얜 약한 애 때리죠 못 죽일거 같으니까 넌 가드해 살아야지 고정됨 아니었나 얘는 아 피색이 안쓰네요 어어 뭐라고 했니 애 친구가 위기일드 디지몬으로 구해주면은 헤롱헤롱 한다고 말이야 방구야 여기 아 내가 전맵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났나보다 한 명을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없는게 좀 설명이 안되죠 길을 하나를 못들었나본데 알아서 잡아 좋아 경험치 개찔끔 나와 야 세명으로 만족하면 안될까 길이 있다는건데 저기 말고 왜 그 기술 쓰는거야 그게 더 쎄? 전용기 쓰면은 더 명중률 높지 않을까? 좋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길이 아예 없는데? 아예 아예 맞물리는 구간이 없죠? 잠깐만 아 그만 나와 아 귀찮아 죽겠어 오 오 네 명이 안되는데? 아 앞에 라인이 아 여기 있는데 내가 못 찾은건가? 자 돌아가는건 아니겠지? 컴포 탈거 많다 아닌데 없는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없는데 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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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여기에 있지 않는 한은 있을리가 없고 키워봐 아 참나 이거 저 누나한테 물어보자고? 저기요 아우 씨 저 사람은 미녀가 아니었어 아 개발 2분 남았네 아 개킹받네 2분 뒤면은 봐야되잖아 지나 그냥 시켜버리죠 이거 하자 어? 디지털몬이 있네 디지털몬은 인정이지 아 다 geography 레오몬 해봐 레오몬도 되게 세다 레오몬도 되게 세다 얘가 돌로 변해? 제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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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력극 진짜 많이 나온다 조사용이랑 와 어떻게 개발 이렇게 안나오지 저기요 왜 자꾸 이분이야 갈거야 그냥 이상하다 어떻게 4명이 되지 여기 2명이니까 여기 2명인게 맞는데 길이 없는데 내가 내가 뭔가 게임 어휴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같이 편집하고 막 난리지겼더니 게임 내가 지금 박살난건가 여기 2명인게 맞는데 밸런스 상으로 심지어 저기 위에 보이는 만큼에도 안보이거든요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올라가는 길이 아닌거 같은데 저기 저기 저 고백받는 개 뒤로 넘어가면 잠깐 나 궁금한게 있는데 이해 안했었죠 저 이동석도 올리는게 있어 여기 숨겨놨냐 어떻게 너무 하잖아 이거는 와 3개 뭐야 사라졌다 너도 이런데 숨어있냐 이 구석에 미친 미친 계집애 폴리라이트 아주 좋아 나 간다 나는 남자가 디지몬 배틀에서 강한 녀석이 왔을 때 진지한 얼굴 넘어갔지 박았지만 아유 씨 어떻게 저기 숨어있냐 와 너무한데 전체에서 보이는 위치에 둘줄 알았거든요 뒤쪽으로 가면은 구조가 그런줄 알았는데 아 어떡해 저기 구석에 앞에 어우 씨 어딨어 요구랑 페이란 녀석들 어디있을까 해볼까 얼굴을 몰라 유진의 팀 해커인가 전 주두야 주두도 모르냐 동료라면서 갑자기 경보 교환을 좀 하자 걸으면서 얘기하자고 얘한테 말걸러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납치당했죠? 나 말걸러 갈거야 어 저 좀 놓침 아 선빵 때릴라 그랬는데 못한다 죽여 게스트로 뭐였죠 쟤 크리사리몬이었나요 전여석 들어왔습니다 와 때려줘 여기서 가는거냐 뭐 없냐 이 맵 구조 참 이해가 안돼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 없어 미니메을 보면 없으니까 안가야겠다 하면서 또 안가게되고 아까 그 여자있던데 막 네 번째 여자는 메달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더 헷갈렸나보다 메달이 있었기 때문에 mpc는 없을 것이다라는 근처에 있으니까 왜 구조가 왜이래 아 왠지 여기가 답일 것 같은데 여기 먼저 가야될 것 같은데 한 번 해봐라 괴물 헷갈리 헷갈리 제 너두 세포 에 번째 퀄 그거 진짜로 상탈 아 아 플레이 마에서 trip 그 아 아 근데 부활하는 거에 비하면 좀 후달리네요 부활하는게 너무 좋았어 저쪽에 기린거 같죠? 그래도 아이템 먹었고 저거 놓쳤으면 조금 아쉬웠을테니까 아르타는 뜬금없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공도 따라오고 그러려나? 주인공은 따라올 수가 없겠구나 게임 시점을 생각하면 컨버터 마구마구 하고있어 스캔 마구마구 해서 어? 아아 저쪽으로 나가는거구나 아 왜 성공맞아 이러면 못참지 맞고는 못가지 끝내줘 아 좋아요 아 얘 평타 치는거 너무 열받아 나 이렇게 열심히 스킬쓰는데 대충 싸우는거 봐 여기쯤에 나올거같은데? 와 왜 구조 뭐야 아 아까 그 못올라오는 거기네 우선 세팅을 하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인거 같죠? 어필 없죠?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타쿠 핵커된거 최근이지 핵커된거 최근이지 푸디에도 쓰는거야 아 이거 아예 모르는구나 네 아 수수리였다 조직팀에서 세명뿐이었던거 아냐 자연단을 그때도 하고 있었다 사실 뭐 사이버슬루스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여스도리드에 알려줘 아 나 관통됨지 안갖고 왔는데 귀신같이 나오네 아 들어와 찢어버려야겠어 그냥 딜로 잡을 수 있을까 딜이 꽤 강하긴 하거든요 엄청 세긴 하거든요 이 단계를 생각하면 아 세긴 하네 가드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마댐을 한번 꽂아봐 와우 미스라니 두번은 못 때리네 가드브레이크 걸고 한 대 맞아주면 아 두 대 맞아야 되는거 한 대 맞아주면 죽였으면 죽여봐 아 뭐야 이러분도 안가라 그래도 방어력보다는 마방이 훨씬 낮긴 한가보네요 어어 셉니다 데미지 방어력도 꽂았구요 가드브레이크 아 이제와서 에로드 디바이스 에로드 디바이스 누구야 누구 어차피 이번 턴에 못 죽이겠지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은 그냥 엑셀비스턱 써야겠다 이번에는 쓸 필요 없겠죠 그냥 그냥 너클 박아 아 진작에 뜨지 아 그랬으면 딜을 몰방해가지고 잡았을텐데 막타해서 또 기분 나쁘게 150데미지 아 사천경우치 좋아요 그 녀석들이 개현상에 관계되있는거 같아요 아 드럽게 늦게 왔죠 류지 우고랑 페이는 찾았냐 왜왜 쟤도 못 찾고 온 거야? 오오 멋있어 야 잘 만들었어 하청업체 새 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없죠?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해바라기 씨 같은 눈이죠? 아 알고 있었네 자 얘들끼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솔직히 중심점 없이 사이버슬러스 이 스토리랑 좀 묶여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궁금하네요 독립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얘네가 껴서 뭔가 스토리가 바뀐다든지 지금까지는 독립적인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잭슨에 스파이 흉내를 내줘 이중 스파이 흉내를 내줘 이중 스파이 흉내로 이 중 스파이 흉내로 이제 확실하게 이중 스파이가 됐죠 잭슨쪽으로 붙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후디에에서 스파이를 한 거니까 아 근데 아무리 하청이어도 그렇지 너무 복잡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들 잭슨의 멤버야 무궁맘대로? 케인은 얘네도 모르네요 어 근데 대본즈가 굉장히 빠르게 망했잖아요 사이브슬러스에서는 타코미가 그냥 개박살내버렸죠 굉장히 좀 깊게 밀고 들어갈 거 같습니다 느낌이 여기서는 아라타는 자기 마음대로 빠져서 유지가 삐져 있다고 하네요 메모리 좀 줘 메모리가 없어 진화를 못 시켜 아 아 아 オレの情報網に引っかからないってことは子さんのハッカーじゃないのはま— お前、あの後アイツから接触はあったのか? そっか今は様子を見るしかねえな 病院からだ。エリカの退院許可が降りたよ werkimsight 오늘이... 케이 너무 센 척하기엔 너무 정보가 부실했어 다 헛다리만 짚었고 자기만 잘 숨겨 다니고 있어 자기만 잘 숨겼고 정보는 없어 돌고래 이름 어디 갔죠? 저요 이거 참 피곤하게 산다 동생도 저렇게 아픈데 잭슨 하청리를 하면서 아 근데 쟤 옷 때문에 뒤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해 느낌이 안정 평범한 웃음이 안 됐던 거야? 아 뒤에서 보니까 느낌 많이 이상한데 어디 보자 2시간 반 정도 했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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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아, 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도 없어, 난. 어, 이중 스파 일이나 하러 가라. 굉장히 찝찝해졌죠? 쟤 아프던 얘기 들어서. 굉장히 입장이 찝찝해졌습니다. 추춤문도 몰랐어. 아, 추춤문 근데 너무 쓸모없는데? 에리카가 머리가 좋아서 컴퓨터를 닫을 줄 알면 애초에 추춤문이 필요가 없잖아. 뭐죠? 그것도 추춤문이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섬으로 유고의 의뢰라고 합니다. 어, 유고랑 계속 엮일 건가 봐요. 스토리가 어떻게 갈지 예상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불어나갈지. 아, 근데 메모리를 너무 안 줬다. 메인에서 좀 줘야지. 앞으로 못 나가잖아, 나. 어디 보자. 기초적인 지식 좀 배워도. 에리카의 의뢰다. 의뢰인가? 메일이 도착했다. URL이 이 정도나 10분 정도 붙어있다. 웨이브에 대해 공부하라는 건가? 그치 받아주마. 전부 디지털 웨이브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 사이트였다. 하지만 수고 너무 많다. 어느 걸로 할까요? 이쪽이다!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겠다, 얘는. 독거노인으로 살아도 오래오래 장수하겠다, 야. 좋아요. 표정이 아주 풍부합니다. 디지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디지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이퀘스트에서 설명을 넣었죠. 시프트는 디지털 웨이브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터와 웨이브 시프트 관계가 있는 걸까? 공부를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기묘한 탐정. 쿠레비 교꾸와 처음 만난건 신주코였다. 그의 디지털 웨이브에 대한 교사를... 갑자기? 카메라 들을 때면 어떤 포즈를 짓겠냐? 근데 더빙이 되어있네 지금 보니까 빅토리 브이 니가 내키는 포즈를 지어봐 웃으며 파이팅하는 포즈 근데 이 조사에는 이 조사에는 너의 그 희본을 너의 평범함 실컷 이용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다 됐어 더 좋아 더 쉽게 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메모리 받고 싶지 메모리 지금 너무 부족하다 어디로 넘어가야? 뭐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그러고 갔는데요? 저긴가?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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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 인형이야 조사에 집중해야지 조사에 집중해야지 아 난 식용 안 쓰이는데 아까 이야기 방금만 이야기는 농담이야 고생하기로 어르신 너무 싫어 가 가게 해줘야지 그냥 아 진짜 넘어진다는 건 여기 있다는 거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깄다 여기서 얘 옷도 갈아입은 옷이 있나요? 수두에 백청 다 있네 브이우치다 코스튬 지금은 안돼 돈을 모아놔야지 개발 팜 굿즈를 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 잘 기억해두죠 저는 조금 더 멀쩍 어어? 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거에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워낙에 어어 좋아 터둘러야겠어. 디지털 웨이브 수치를 계측하고 있었어. 얘는 알파몬이라서 일반인이 이제 실험에 필요했다. 이러니 있다면 또 만나자. 나는 그것이 나와 그 탐정의 기묘한 만남이었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명상을 했을 뿐이지. 설마 진짜 이런거 설명하려고 이벤트 넣어놓은거야. 너무 싫은데. 이거 설명하려고 넣어놓은거야? 이건 좀 심했잖아. 이렇게 까지 하는건 좀 아니지. 새로운거 안나왔죠?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미래에게 마침 디지털 가야되는데 잘됐다. 받아야죠. 개발한거.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좋은거 안나왔다. 그렇지 뻔하지 뭐. 그래 이럴줄 알았어. 이제 슬슬 사가지고 개발형 애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똑같은 애들 집어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넣어. 똑같은 애들같은 소리 하고 있어. 몇명까지 들어가죠? 10명. 코어들 한번 이런 애들이랑 바꿔줘. 다 나머지들은. 레오먼. 레오먼. 레오먼이 조금. 레오먼도 그냥. 레오먼도 그냥. 개발용으로 쓰자. 레이한테 물어보고. 에덴 커뮤니티 에어리어에 소문이 있어. 한번 둘러보는게 어때? 에덴 그냥 엔트리스로 간 다음에. 아 밖으로 쫓아내요 나. 아 진짜. 킹받네. 개발용 19개 필요한건가? 9개 필요하겠죠? 8개 필요한건가? 9개 필요한건가? 9개 필요한건가? 9개 사 그냥. 9개 사. 싸게 싸게 갈라 그랬지만 어쩔 수 없다. 걔네를 다 옮겨야 되죠. 9개 시도 mijn twoty Blooms. 10개 사. Far Frage. 10개. Jesuit troops pass. 구 vul. 10개사. curricion. 10개. 10개. 11개 소문 yes と Gast+. 8개. 10개. 10개. 아 이 다 수용할 수 있긴 해 이 성숙이 빼야 겠다 이 짜리 저런 애들 갖다 써야 겠는데 2,3 얘도 좀 비싸네 일단 해보고 야옹몬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에이 아 정신없어 아 구모니 메모리를 오나먹는 애네 성장기인데 어 나 이런거 눈치 못채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눈치채게 강제로 눈치채게 만드네 사람이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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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안만들고 그냥 나 방종하고 만들어왔어도 됐잖아 아 뭔짓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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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발 많아졌죠? 모바일 게임 한날은 혹시 이런 게임을 하면 안 돼? 모바일 게임만 쭉 달려야지 중간중간 쉬면서 할 수 있거든요 편집할 때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풀버전으로 가면은 계속해야 되니까 좀 부족하네 아아아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1번은 얘지 자 어때? 내가 리더까지 다 뽑아가가지고 안 되는구나 볼까요? 전부 개발형 20분이면 되죠? 믿고 있겠네 군사형 솔직히 바라지 않아 안 나올 걸 아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에어리오 가라 그랬죠? 벌써 까먹었네요 여기였나? 너 왜이렇게 뭐 있어 보여 뭐야 아까 하얀 소녀는 그 아르타 많을 때 나왔던 걔 같죠? 에릭한 거 같죠? 은행 계좌 도난 당했대 이벤트에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아이디 박살 한 거 아냐? 6월호부터 의뢰가 와 있는데 나도 치토새도 다른 의뢰를 받아서 할 수가 없어 너에게 맡길 거야 게시판 좀 참고해줘 게시판 의뢰를 해야 된다네요 왜 여기까지 보낸 걸까요 나를 왜 왜 은행 해킹당한 거 그 얘기 하나 띄워주려고 여기까지 보낸 거야? 흘러가는 얘기를 유지가 해줬어도 됐잖아 그런 소문이 들더군 하면서 에리카가 얘기하던가 어 외머리업이다 인정 드리밍이 저지르는 애들의 사기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어 여스트를 리드를 방치하셔서 후디에게 협력을 부탁할게 잭슨 포럼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어키도키 하청업체 직원 왔습니다 내가 리더보다 센 거 같은데 얘는 못 이기겠다 이 실력을 본 적이 없었지 드리밍이라는 주제가 알고 있니 드리밍은 에덴의 시스템을 아 사기그룹 아 이래서 금융이 나온 건가 에덴의 시스템을 에덴의 시스템을 에서 임시 에서 에덴의 시스템을 에서 에서 에덴의 시스템을 에덴의 시스템을 에서 에덴의 시스템을 에서 에서 맞추죠 이번에 메모리 떼도 문제는 그레이몬 을 메탈 그레이몬으로 하면 또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건데 아 그 정도는 될라나 아 이런애들 나와 어린아이들은 봐주겠어 플리엔젤은 뭐 진하그를 보면 되겠구나 이번에 메모리 보고 될 거 같기도 한데 6 정도면 딱 될 것 같은데 여기 쓸려나요 여기 없다고 뒤로 올라가면 이 아닌가 그러면 절로 가야 되는 건가 어 쓸데없는 이벤트 말고 여기서 mpc 하나 배치해 두고 페이가 지나갔다고 알려주면 안되는 거에요 가끔 잭선 잭선이 돼 잭슨 멤버들이 지나갔어 이런식으로 혼잣말 같은거 이벤트로 보여줬어 얼마나 편하게 아 이거 좀 해야 겠다 못돔 비교하는거야 내 말이 안 돼서 못쓸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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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장 아 아 아 고양이가 너무 많은 행복해 따귀를 때린다 저게 공격인가? 또 찾았는데 드리밍을 찾으러 왔어 정신으로 보니 배틀했고 입꼴이 됐어 체면에 걸렸던 모양이야 아 맞다 사이버슬루스에서 페이가 후반부에 안 나왔거든요 걔를 해커스 메모리로 뺐나 혹시?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한번 뭔가 일을 했나보네 누구 뭐 같은게 아니었어 너희가 오면 안됐네 오면서 게스트로 쩔좀 해주구나 얼마나 좋아 너도 url을 보내줄테니까 가봐 아 여기서 걸어가라는거야 맡길게 어? 아싸 역시 센스가 있어요 게임 그 네번째 여자 찾는거는 끔찍했지만 이런데 센스 발휘해주죠 나 디지랩으로 왜 왔을까요? 드리밍 아지틀 드리밍 아지틀 저기다 분류 안시켜놨어? 여기다 분류해놨어? 와 색깔 보니까 좀 쎄보이는데 뭐야 두번 울렸어 어디로 가야 아이템이 있을까 여긴 없네 길이? 아 뭐야 아직도 이런 애들 나와? 아 상대하지마 여기는 길이 막혀있어 아 나오는 길이구나 아이템 먹어야죠 너무 초반이라서 메모리업이 너무 안나온다 그래도 오늘 한 3개 먹는거죠 이거 먹으면은? 몇이죠? 30이죠 5짜리 먹으면 7 올라가는건데 엔젤몬 8 아닌가? 그러면 될거 같은데 완전히 둘까지 똥이야 뭐 능력이 좋으니까 아 내려가야되나? 아무것도 없지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여기는 바이러스가 많네요 아 조심 좋습니다 아까 데이터 탈에 데이터 테러를 당해서 무서워서 바이러스 둘을 달리고 다니는데 파먹자 좋아요 저기 쌍 모여있죠? 도미네이션 배틀이다 아싸 아 이거 이거 한번 이거 해야죠 오늘 못하면 억울하죠 하고싶어서 도미네이션 하고싶어서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유고가 보내서 왔지 아 나 이거 뭔가 했더니 스컬그레이먼이었구나 계속 뭔가 했네 빨리빨리 그렇지 뭐야 아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 아 얘 니꺼 좋아해? 금시 촛물인데? 아 이렇게 해서 해소도 받는 거구나 아 이렇게 3대3 전투하는 거구나 왜 둘인가 했네 어 완전 차다 빨리빨리 붙자고 호워 대한 대중인 이창 뱃은 히터쯤에 힘이 닿죠 코너 된 너흐 칸 가비 꼴 루크 암스 너머 너다 미나 대가 견 와 일어나요 복 다시 에덴 롯데 기호 시크 세스 른다 5 태워 시킬 때 검은색 그레이몬으로 해봐야 겠다 검색 되면 되겠지 이걸 전에 해봤기 때문에 아주 두 칸 이동해서 5 좀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30초만 못먹기 하고 무조건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점수가 의미가 없어 파워드라몬 한 마리 있네 이거 페이드 한 마리 갖고 왔나 페이는 3마리 다 있네요 그 오메가몬을 출연시켰던 그 멤버죠 굉장히 라인업이 강합니다 6호 보다 훨씬 센 거 아냐 제 엔딩 멤버에 파워드로 한번 넣었었는데 별로 안 셌거든요 명중률이 미묘했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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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내에도 엔젤모님이 캐리 해주실 것 같아 그때까지 버텨준다면 여기서 아이템이랑 체인지 못쓰네 아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명으로 맞추라는 거였구나 어차피 세밖에 없었지만 아 너무 아름다운 데밋입니다 피거나 맞으시라고 뭐야 대장이 이렇게 할 거면 어떡해 한번 붙어보자 한방에 다 전멸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무한 캐논 어 명중률 감소가 없네 85% 아 여긴 안 써있나 원래 좋아요 어 체력이 4,112 뭐 저래 안 짓을 일 담대 밖에 못 때리니까 사실 뭐 어차피 그렇게 세진 않죠 아 밀렸어 아 개망신 아 아 아 너는.. 너는 가능하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무거운 제기를.. 가! 너는 자리를 뺏어오도록 적 전체에게 70 마법공격 대상의 기초 스테이터스 상승을 해제한다 아.. 궁극첸데 전체 70이면은 별로 안 세네요 마법 데미지긴 한데 금강개 만다라라고 합니다 가운데서 때려야겠다 마어 스팅거 광역기 없니? 여기다 여기다 썬더펄 어.. 좋아요 그럼 되겠지? 와.. 전체 마법 데미지 90 이것도 별로 안 세는데? 되게 안 세다 너?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맞는 기술이.. 뭐.. 어.. 여기 있다 파워 에너지 3 아.. 좋습니다 아.. 레벨이 있었네 30.. 30대였네요 얘네 레벨.. 레벨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보내면 딱이네 누구 레벨.. 아야야 실수로 아.. 30.. 35.. 30이구나 빨리 다 잡아야겠다 괜히.. 괜히.. 클릭 잘못했다가 이거 전투 한 세 번은 더 하게 생겼는데 별로 안 세구나 나 엄청 세일 줄 알았는데 나 엄청 세일 줄 알았는데 약한 애들이 좀 섞여졌네요 예상을 깨고 맞다.. 그 플래시오몬이랑 바이킹몬인가 걔는 약했지? 그런 느낌인건가? 아니.. 대기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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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할 필요가 없었.. 대기할 필요가 없었.. 아.. 그.. 파워드라먼을 보기 위해서 파워드라먼이 궁금했습니다 레벨이 몇이었나 그.. 내려오겠죠 저기.. 검은양복이 아.. 뭐.. 이거밖에 안달아 저클 저승으로 가시고 아.. 잠깐만 아.. 못보잖아 이러면은 됐어 그냥 가 너.. 어차피 녹화 돌려보면 알게 되겠지 내가 40정도 하겠죠 뭐 아.. 아.. 쓸데없이 많이 써오는데 경험치에 들어갈까 디스트럭션 나왔습니다 방역기인가요? 괜찮죠 그럼? 어린애가 날 방해하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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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구나 일리가 안 붙어있으니까 없다 페스틴 아.. 엔터 아.. 헌텀 몬을 도구 쓴 적이 없어 아.. 디지몬이 디지니스 파트너였다 근데 의리 넘쳐서 의사가 없는데도 덤벼준 거다 저 팬텀몬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근데 결국 페이가 다 했네 라이즈 그레이 보니까 걔도 데리고 나오지 너무 약했어 파워드락모 얘는 어떡할 거죠 뭐야 뭐야 지나가다 해커 에어리오 이런게 있었나 본 적이 없는데 아바사 이거 움직이지 않아 좋아요 하청업체 직원한테 하청업체 사장한테 잘 말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와 완전 박제해버렸네 메모리 메모리업 칩이나 주세요 됐으니까 남의 의견을 물어 애들을 어지럽히면 인간이건 디지몬이건 다 그냥 없애버리겠어라고 말하죠 아 메모리 칩 주세요 예이 아싸 실력을 자랑하는 고교생 실력을 자랑하는 고교생 매년 격렬해 기술을 겨루는 전국 교교생 프로그램 선수권 내일 드디어 결승전을 맞이합니다 해제하는 것은 니시무노머리 고교 디지털부와 지난 대회 우승팀 이노덴 교교 디지털부 이노덴이 거기죠 타콤이 다니는데 두 학교는 요 7년간 번갈아 우승기를 차지하고 있는 올해 라이벌입니다 올해는 어쩌기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치워 줄까요 냉정한 거 아니야 왜 더빙이 안 돼 있는 거야 메인이잖아 저 정도 메디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야 이노덴 아 얘도 이노덴 다녔구나 해킹단 해가지고 학교 잘렸죠 히힛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솔직히 이거 이 세계관 스토리가 옷 갈아입어야지 나도 이노덴이다 어 잔네도 담잖아 나 고글 같은 건 어떻게 쓰지 나 고글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보셨나요 뭐야 이름도 바꿀 수가 있네 이름도 바꿀 수가 있네 이름도 안 바꿀 거야 오 소리 들리는 것 봐 고글 쓰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타쿠미는 죽어서 고글을 남기는데 아 오늘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나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어 너무 좋은 거 나왔죠 와 뭐야 진짜 갖고 싶었던 거 나왔네 그런 의미에서 지나태화를 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나 지나태화는 다음 시간에 하는 재미로 남겨두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재밌었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 주말도 디지몬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뿅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dicen 왜요 줄 под이 beautiful 쓰세요 ál